거지 같은 그림은요, 제 눈에도 거지처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수의 미술관의 이한입니다. 일명 최고의 존잘 남을 표현한 아티스트 탑5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그리고 줄리앙입니다. 자,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최고의 조각가이기도 했었죠. 대표작의 피에타가 있습니다. 천장화도 잘 그렸던 종합아티스트인데 그에게는 하나의 컴플렉스가 있었죠. 어린 시절에 공방에서 동료와 말싸움을 하다가 막말을 했다가 동료에게 얻어 터지면서 코뼈가 눌러앉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못생긴 외모가 평생의 컴플렉스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에서는 본인의 외모와는 다르게 누구보다 잘생기고 완벽한 몸을 조각하는 아티스트였죠. 대표작이 가장 유명한 다비드 누가 봐도 완벽한 몸매를 가진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처음부터 미켈란젤로가 조각하려던 게 아니라 원래 다른 선배 조각가가 다비드 조각을 하려다가 실패한 대리석 돌덩어리에 불과했었어요. 거의 망친 돌덩어리를 살려야 하는데 아무도 이런 어려운 작업을 시도를 안 했다고 합니다. 도전조차 안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작업을 미켈란젤로가 자기만의 스타일로 마치 썩은 야채를 도려내고 남은 재료로 최고의 요리를 탄생시킨 것 같은 이런 완벽한 작업을 해낸 거죠. 눈이 눈동자가 동공이 하트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동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다비드의 표정을 보면 뭔가 두려움이 보이지 않나요? 돌을 잡았는데 솔직히 거의 무섭다. 명중 못 시키면 나 뒤진대. 이런 표정 같은 근육을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했는지 진짜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다른 디테일을 보면요. 오른쪽 손이 보이잖아요. 그 실핏줄을 사실적으로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묘사를 했죠. 손에 거머쥐고 있는 게 그 돌덩어리입니다. 본래 투석구라는 새총처럼 생긴 도구로 던지는 건데 돌을 던지는 이 기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깨에 맨 띠가 바로 그 도구라고 볼 수가 있고 와 뒷태 보세요. 진짜 남자가 봐도 완벽한 섹시함이죠. 근데 여기서 정답처럼 여겨지는 이상적인 비례로 따지면 다리는 조금 더 길어야 되고요. 제가 장담코한테 팔등신 안 됩니다. 머리가 다소 큰 편이에요. 그럼에도 누가 이 몸을 보고 좀 비례가 어색하다 이렇게 그러겠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머리가 크고 다리 안 길어도 팔등신 아니라도 얼마든지 섹시해질 수 있다.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루니상스 거장이라고 해서 가장 이상적인 비례로 그렸다고 조각했다고 미켈란젤로를 다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미켈란젤로의 그림 그리고 조각을 보면요. 비례를 자기 마음대로 화가 주관대로 표현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나중에 매너리즘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얼굴이 좀 다소 크게 만든 것은 주로 밑에서 감상자가 볼 것을 예상하고 만들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죠. 두 번째 미켈란젤로의 꽃미남 조각이 줄리앙이라고 불리는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줄리아노대의 메디치 조각인데 메디치 가문의 예배당을 꾸미는 작업을 미켈란젤로가 만련했었거든요. 유명한 교황이 있죠. 면즈북 팔아서 난리가 났던 레오 10세 형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명이인이 있는데 반대파에 의해서 살해된 줄리아노 디 피에이르 이분의 숙부 줄리아노는 굉장히 못생긴 남자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분은 역사적으로도 실제 잘생겼던 인물이었죠. 이 조각이 얼마나 잘생겼으면 2000년도 이전에 미대를 가려면 이 석고상을 기본적으로 잘 그려했었거든요. 저는 입시 과도기에 어정쩡하게 끼어있던 세대라서 이것도 배우고 입시 구성도 하고 다 털어지고 입시 바뀌니까 또 새로 다른 입시 수채화 배우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그래서 다른 전신인데요. 비현실적인 미남이에요. 완벽을 넘어서 비례가 비현실적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얼굴이 아까 다비드와는 정반대로요. 얼굴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작습니다. 제가 공부한 인치 비례를 따지면요. 이 가슴의 정중앙부터 턱까지 그리고 턱부터 머리 끝까지 1대1이어야 되는데 머리가 너무 작습니다. 비현실적인 꽃미남을 만든 거죠. 몸도 보세요. 완벽한 몸짱이죠. 근데 이분의 실질적인 역사적인 얼굴은요. 저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물론 라파엘도 이상적인 미를 추구하다 보니까 실제보다 잘생기게 그렸다고 했지라도 미켈란젤로는 너무 과하게 이상화시키지 않았나 보세요. 1도 안 닮았어요. 저는 이 외모에 더 가깝지 않았을까 싶어요. 원래는 석고 복사본인데 정말 잘생겼습니다. 남자가 봐도 남자에 반하는 얼굴? 이런 전형이죠. 두 번째입니다. 알브레트 히트 듀러의 자화상 이번에는 회야예요. 구독자 에어가 분들이 듀러의 자화상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대표적인 꽃미남 화가이죠. 독일의 르네상스 아버지로 평가받고요. 많은 분들이 자화상 화가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인기가 많은데 솔직히 이 당시에는 이런 유아보다는 목판화를 혁명적으로 발전시킨 화가로 더 유럽에서 알려져 있던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여행하기도 했었는데 당시 티치아노 라파엘 등이 이 화가를 또 존경했다는 기록이 있었고 인체 비례학이 이탈리아 리네상스를 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해서 인체 비례학 저자이기도 했던 아주 엘리트 학자이기도 했었죠. 니른베르크 출신인데 당시에 자화상이 흔치 않았던 시절에 게다가 사인도 이렇게 함부라만 혼났던 시절이에요. 화가 따위가 어디 감히 근데 과감하게 니른베르크 출신이야 이런 사인도 했던 그런 거장이었습니다. 약간 중년 때의 자화상인데 마치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이런 얼굴이죠. 근데 좀 얼굴 길게 나왔다. 자 그리고 이 전에 조금 젊었을 때의 자화상인데 이 작품은 프라더 미술관에 있었죠.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가 한창 그 라디오 스케치라는 그 팀에서 까를로나 가이드가 일을 하던 도중에 투어를 하다가 이 뒤러의 이 자화상 눈을 보고 이야기하다가 손님 앞에서 졸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공식적인 스탕달 신드롬이 당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뚫어지고 이빨 부러지고 미술관 스태포들 뜨고 응급실 실려가고 난리였습니다. 무서운 그림이에요. 감수성 예민한 분들 눈 보지 마세요. 꽃미남이죠. 더 젊었을 때의 모습인데 이분이 이 전 그림도 그렇고 옷을 상당히 특이하게 입죠.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분이 실제로도 패셔니스타라서 옷을 센스 있게 잘 입었던 화가였습니다. 지금 튀어나왔으면 미술뿐만 아니라 패션 디자이너 하셨을지도 모르는 분이였어요. 목판화도 잘했고 1세대 자화상 화가 최초란 말 안 할게요. 자화상 이거 최초 이런 거 우기기 나름이니까 세 번째 화가입니다. 이 뒤러보다도 이분이 진정한 귀공자 스타일의 꽃미남이지 않을까 싶어요. 안토니 반다이크입니다. 축구 선수 말고요. 정말 잘생겼죠. 이분 소개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프로필 자화상인데 플랑드르 지방의 화가였어요. 루벤스 수석 제자 출신이었는데 초상화를 잘 그리다 보니까 유럽의 명성이 알려지면서 영국에서는 궁정 화가까지도 활동을 했었던 이후에는 영국 초상화에도 큰 영향을 줬던 그런 화가였습니다. 이분이 사람 많은 곳에 다닐 때면 하인을 데리고 다녔는데 이때마다 그 빼어난 용모 때문에 또 옷도 굉장히 잘 입었어요. 이런 귀공자 스타일 때문에 많은 여성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분이 손동작도 조금 이쁘게 하거든요. 손이 이쁘게 생겼어요. 피아노 되게 잘 치게 생겼는데 이 손 잡아주면 안 넘어올 여자가 있을까요? 여성 모델들과 습한 연문을 뿌렸던 그런 약간 바람기가 있었던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서 활동했을 때 여자친구가 마가려트레몬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실제 딸을 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반다이크가 너무 여자들한테 인기 많아서 질투심에 엄지손가락을 깨물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아팠겠다. 그리고 이제 중년 때의 모습인데 수염이 길렸을 때도 아름답습니다. 전형적인 유럽의 섹시한 신사의 전형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네 번째가 조바니 로렌초 베르니니라는 천재 조각가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리네상스 최고의 조각가였다면 이분은 리네상스 말, 미켈란젤로를 잇는 바로 그 최고의 조각가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가장 유명한 조각이 아닐까 싶어요. 성녀, 스페인 출신의 산타 테이레사의 도치라는 작품인데요. 영적인 화살을 찔렸을 때의 그 고통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한 작품이죠. 이분의 자화상인데 그리스도의 조각 중에 가장 꽃미남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꽃미남, 예수님의 이미지는 가상의 이미지인 거 아시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긴지 근거도 없고 아무도 모릅니다. 솔직히 근데 주로 리네상스 때 예수님이 수염에 달리고 이런 훈남 이미지로 그려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리네상스의 본고장이 이탈리아 취향이기도 했고 이왕 기도할 거면 잘생기고 이쁜 예수님이나 성무마리아 같은 성상에 기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게 이탈리아의 이런 취향이었죠.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과연 진짜 역사적으로 잘생겼던 분일까? 그렇지 않았을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용보를 가지셨다면요. 열두사도가 여성이 더 많지 않았을까? 그리스도의 안면을 보자마자 저절로 죄를 뉘치고 회개했다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농담입니다. 당시 밖에 여성들이 돌아다니기도 힘든 시절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두사도가 다수가 목수의 어부 출신이 많거든요. 본래 한성깔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과연 처음부터 말을 들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용모보다는 아주 근육줄에 터프한 스타일의 용모가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엉뚱한 얘기했습니다. 이 조각을 보고 성당에서 기도하면요. 신앙심이 저절로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그래서 바르크의 미술은 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조각 중에 하나가 또 다비드가 있어요. 이 베르니니도 다비드를 조각했는데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와도 많이 비교를 합니다. 바르크가 뭔지를 보여주는 동세이거든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가 이상적인 꽃미남 용모에 긴장감이 감도는 엄청 움직이지 않은 정적인 동작이라면 이 장면은 행동을 개시하고 가장 극적인 상황을 포착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팔매에 슛 던진 다음에 스트라이크 골려 쓰러지고 자 그리고 또 다른 조각이 있습니다. 산세바스티안 조각을 했는데 당시 종교 주제로 남성의 섹시함을 가장 잘 드러나기 좋은 주제가 바로 르니스상스 때부터 이 조각이었습니다. 산세바스티안 로마 장군 출신이었고 성교당할 때 발가벗은 채로 화살령에 당했던 이런 성인인데 제가 자주 살던 동네의 미술관에서 자주 봤던 조각입니다. 볼 때마다 와 진짜 남자 몸인데 섹시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냥 보면 예수님 같은데 이분이 예수님이 아는 이유는 이 화살 때문이에요. 이 화살 그럼 무조건 산세바스티안 도상이죠. 포즈를 보면 얼마나 베르디니가 미켈란젤로 못지않게 인체 비례뿐만 아니라 포즈를 광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는지가 이 포즈에서도 드러납니다. 남성의 인체의 포즈가 섹시하게 보일 수 있는지를 정말 많이 연구하는 게 딱 티가 나요. 이런 게 바로 품격 있는 섹시함이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바로 기도레니입니다. 볼류나 출신의 대표적인 이탈리아 화가인데요. 종교화 중에 꽃미남의 끝판왕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기도레니 작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주제인데 세바스티안이라는 주제는 한편으로는 동성의 상징으로도 많이 그렇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근 에러스틱한 요소가 있거든요. 남성의 수동적으로 뭔가 묶여있고 고통을 당할 준비가 돼 있죠. 실제로 화살 맞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 출신이라서 몸은 또 근육지르고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런지 이 작가 기도레니는 평생 독신이었고 정성애자였을 거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남성의 몸을 실제로 정말 많이 관찰을 하고 애착을 가졌으니까 이 정도로 잘 그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어떤 화가들보다도 이쁘게 묘사를 합니다. 매끈한 피부. 유럽핀 남성에게 흔치 않은 피부 아닌가요? 자 그리고 다른 세바스티안이에요. 정말 그 꼬미남 스타일로 그렇고 다소 여성스럽게 묘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는 주제인데 저는 이 세례 요한보다 이쁘게 생긴 세례 요한을 잘 못 봤습니다. 터프와 미카엘 천사조차도 이렇게 꼬미남 스타일로 묘사해놨죠. 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인데 콘트라 포스터라고 하죠. 이런 포즈를 비대칭인 이런 자세를 이전에는 주로 여성 비너스 같은 누드화에 많이 썼던 포즈예요. 이런 관능미 있는 포즈를 그리스도의 누드에 적용했다는 것은 정말 조금 파격적인 시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대야고버 성인을 주제로 그렸는데 중년의 그 미를 표현했어요. 스페인의 성지 순례길로 유명한 산티아고의 그 주인공입니다. 야고버를 스펜말로 산티아고라고 하거든요. 이 유해가 스페인 북서쪽에서 발견돼서 이 뒤로 아주 유명한 성지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 산티아고의 도상은 성지 순례길을 또 성징하는 지팡이가 주로 같이 그려지고 있죠. 자 그 이외에 우리 허생민술관 구독자분들이 언급하셨던 그 조각 중에 벨기에의 귀여움 기프지라는 조각가인데 작가는 유명하지 않지만 루시퍼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 가장 많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이미지입니다. 티셔츠 같은 이런 이미지를 뽑을 때요. 이 조각을 많이 인용하죠. 전용적인 악마 루시퍼의 모습을 정말 잘 조각한 작품인 것 같아요. 제리코가 인체를 한창 연구할 때의 남성의 흉상 연구작입니다. 사도 요한을 그 꽃미남 주제로 작가들이 많이 그렸거든요. 사도 요한의 주제 중에 가장 그 꽃미남 스타일로 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루벤스의 보금사도 요한입니다. 존잘남을 매우 잘 표현했던 작가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한이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